와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, 둘, 셋! 안녕하세요, 프로듀서입니다 네, 옆에 계신 포털은 안 보이시죠?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? 옆에 되게 많이 들으셨네요 혹시 있을까요, 그럼? 그럴까요? 아,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, 앞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맞아요 어디까지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, 저희가 오늘 온 곳이 바로 우리 은행과 함께하는 하나 은행과 함께하는 대전영신축제 여러분 저희가 맞춰온 게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죠? 하나 은행과 함께하는 대전영신축제 대전영신축제 이걸 연습해봤어요 맞아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긴장을 네, 네 저희가 이렇게 대전영신축제에 온 만큼 또 함정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다음 곡이 뭐죠? 뭐더라? 오,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? 네 뭐라구요? 네 디엔, 수디웨 오, 많이 나와요 지금 네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?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선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요 저희 가장 최근 컴백곡인 미 나우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플레이리스트에 꼭 넣어서 들어주세요 네, 그리고 저희가 다음 준비한 곡은 스테이 디스웨이라는 곡이랑 디엘이라는 곡이에요 저희가 대전에 오늘 꼭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곡이에요 이 모든 여름을 날려버릴 시원한 곡이니까요 여러분 다같이 한 달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다가 부르면 좋을까요? 우리 스테이 디스웨이도 정해볼까? 네 그러면 같이 함께 하려고 어,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곡 네, 저희가 스테이 디스웨이마 Frage 스테이예웨이 스테이예웨이 어, 이 부분을 같이 따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연습 한 번 해볼까요? 여러분 이해하셨나요? 저희가 스테이 디스웨이 마開始 스테이예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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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 해볼까요? 네 스테이예웨이 스테이 디스웨이 스테이톱 스테이예웨이 오, 너무 좋 Cock 너무 좋아요 네, 너무 좋아서 스테이디스웨이, 마 베이베 스테이디, 스테이디 오, 너무 좋은데요? 네, 너무 좋아서 저희 바로 뜨거운 여름 속으로 스테이디스웨이 무대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?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반대로밖에 없어요